창가 번호 23번 강남에서 예선을 거쳐서 올라오셨습니다 임미소 씨가 불러드립니다 아버지의 강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 천영바람에 억새 울고 단기쓰게 물새 울려 어디선가 들려오네 아버지의 노래 사랑 하나로 날 키우시고 배노래 불러 날 채우신다 아 아버지 불러와도 대답 없이 우리는 저 아버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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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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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시고 배노래 불러 날 채우셨던 아버지 불러봐도 대답없이 그러는 척하네 아버지 아버지 불러봐도 대답없이 그러는 척하네 아버지 불러봐도 대답없이 그러는 척하네 아버지 불러봐도 대답 refusing 불러봐도 대답 불러봐도 대답 시청해주셔서